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변호사 시험 대비 행정법 강론 사례 특강입니다.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겠지만 작년 2019년에 11월 29일에 찍은 강론 쟁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강론의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해줬고 이게 2020년에 여기서 A급으로 찍은 쟁점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 출제된 쟁점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보면 내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은 다 다룹니다. 그런데 개중에 행정법 강론 사례를 다뤄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례를 하는 거예요. 한림종합반에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강의시간에 했던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법 사례 종합사례입니다. 지금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 자료 가지고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은 2019년 그 쟁점 강의로 대신합니다. 여기 보세요. 인근 주민 가분. 자 평소 시민체육공원 배드멘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이 나와요. 시민체육공원의 배드멘턴장. 자 여기 보세요. 법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강악산 공물은 먼저 성립 과정으로 볼 때 배드멘턴장, 시민체육공원, 인공을 가했으니까 인공공물이죠. 사용목적으로 볼 때는 행정주체, 공적주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주체, 일반 공중도 이용합니다. 공공 사용하는 공물이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공은 공적주체와 일반 공중, 공중이 사용하는 강악산 공물이다. 이게 공공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쟁송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이 됩니다. 국가 소위라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위라면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도 나오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공물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고향된 일반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비급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선택의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판례가 고향된 일반 사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인접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근 주민인 거죠. 인근 주민이어야 되는데 즉 인근 주민은 그 공물과 생경밀, 생활경제상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경제상 밀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일반 강의는 지금 여기는 기본 강의를 할 수 없어요. 기본 강의는 어떤 다른 강의에서 들어야 되고 쟁점에 대한 설명도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2019년 11월 29일 강의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는 사료 위주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물에 대해서 일반 사용을 하는 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 없이 일반 사용하는 자는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사용 중에서도 생활경제상 밀접 관련성이 있는 인근 주민 같은 경우는 고향됐다는 말은 강화됐다는 말이에요. 1번 10혁이긴 한데 고향된 일반 사용을 하는 자들은 법률상 계획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판례는 그 공물에 대한 장소적 인접성 뿐만 아니라 평소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근 주민의 갑에게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인정된다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인정된다면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계획 즉 원구적기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인접성도 있고 생활경제상 밀접 관련성도 있어야 되지만 판례는 이에 더하여 평소에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이용입니다. 구체적이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인정돼요. 그런데 A씨의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서 시설이 폐지했다. 공물 폐지예요 이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갑은 A씨의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행정선언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갑에게 원구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시민체육공원 시설 이용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시설 이용 둘로 잘라야 돼요. 지금 시민체육공원 시설은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죠. 그 이용은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이지만 인근 주민 장소적 근접성 인접성이라 부르죠. 그리고 구체적 이용 따라서 고향된 일반 사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쟁점은요. 곡물의 사용관계. 사용관계를 크게 나누면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이 있죠.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허가를 받았으면 특별 사용을 받지 않았으면 일반 사용입니다.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일반 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반 사용이 아니라 그 곡물과 장소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고향된 일반 사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구적격 있냐 있다. 일반론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따라서 이 쟁점은 갑에게 질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원구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일반 론을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시민체육공원 시설 이용, 시설의 법적 성질 이용, 사용관계의 법적 성질 즉 여기서는 곡물의 성질 법적 성질 여기서는 곡물의 사용관계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결론은 고향된 일반 사용으로서 원구적격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갑은 K국립도서관. 국립이라는 건 국가 설립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법적 성질을 검토합니다. 도서관은 일단 성립 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이 가해져 있죠. 인공공물.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공공용물이죠. 행정주체만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국가 소위니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입니다. 허가를 받아 지하에서 4년 동안 군의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식당 허가를 받은 건데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죠. 밥 먹는 데는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밥 먹는 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물의 직접적 목적 외 사용 허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법적 성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죠.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허가, 특허, 재량이다.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K국립도서관은 당의 시설을 문서보관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했다. 언제? 허가 이후에. 이거는 후발적 사정이죠. 후발적 사정에서 취소가 나면 설문에서 취소란 말이 나면 항상 직권 취소인지 직권 처리인지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런 취소의 사유가 원래 시작부터 즉 처분이 발령될 당시부터 원래 시작부터 그러한 허자가 존재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라면 직권 취소 직권자가 보통은 행정청이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후발적 허자 즉 처분 발령 후에 발생했다. 발적하자면 철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후발적 하자니까요. 결론 직권 철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갑의 군화의 식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에 대해서 갑은 사용기간이 아직 1년 남아있다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러면 대집행정의 문제가 되겠죠. K국립도수관의 취소 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는지 즉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에요. 따라서 질문은 뭐냐면 K국립도수관의 사용허가의 취소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처분이냐 처분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직권차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되는지 갑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설명해봐라. 갑에 대한 허가 지금 본 것처럼 갑에 대한 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고 그 법적 성질은 특허입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 특허에 대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면 직권 철회가 되는 겁니다. 직권철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취소행위의 적법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취소가 철회면 철회의 적법성을 물어보는 거죠. 철회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우리 사회 때 변호사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철회의 적법성은 철회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험 직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판례 따르면 필요 없다. 그리고 철회권 철회 사유도 쓰는데 그냥 우리는 제한법료로서 이익형량만 씁니다. 그러면 결국 철회권 행사로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용 못하는 거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국립도성을 본래적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공익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이익형량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써 적법하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혜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월 모의고사 심모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저 문제가 나올 때 내부임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를 처분했을 때 무건한 자 처분으로써 무효사이라는 거 피고적격은 처분 명의자라는 거 그것도 A급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 이건 우리 예전에 법전원 모의고사 내용과 유사합니다. 상도 유치한 병소의 밭을 매입하여 보통 매입하면 여러분의 민법에서 배웠던 자주점유가 추정되죠. 점유권원이 매수니까 2년간 회사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소위의 밭은 당초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됐네요. 도로에 인접하였고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도도 도로의 일부예요. 수년 전부터 형태가 거의 멸실되어 있었어요. 보통 형태 소멸만으로 곡물이 소멸하느냐 판례는 부정이죠. 적어도 묵시적 공연폐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고 형은 국의재산의 인도 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소유자죠. 얘는 전소유자 얘는 현소유자 즉 양도인 얘는 양수인입니다. 전소유자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르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민법 245조의 점유시의 취득은 점소유자의 점유를 합산하게 되어있죠. 따라서 20년 이상이 이미 병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나서 갑이 받아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245조의 점유시의 취득을 완성하여 있습니다. 점유시의 취득의 법정 요건을 충성하고 있다. 여기는 등기라는 말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등기라면 등기라면 등기부 취득 10년으로 가면 되겠지만 구청장의 의리 도로의 불법 점유 사양을 용으로 갑에게 변상금 부가 처분을 합니다. 이 변상금 부가 처분을 접합한가? 여기 보세요. 변상금 부가 처분이 지금 접합하려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가 처분을 했는데 첫 번째 도로에 대한 허가 없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변상금 부가 처분을 합니다. 도로인자와 관련해서 지금 본 것처럼 첫 번째 형태 소멸만으로 더 이상 도로가 아닌 것인지 형태 소멸만으로 곡물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르면 여전히 도로입니다. 시효취득 사인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면 곡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요 곡물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전히 도로다 쟁점 두 가지가 나왔어요. 1번, 2번 다음 무단점유자냐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요 지금 보면은 회사 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종 가능성 이것도 A급 쟁점이에요. 쟁점을 먼저 들어야 돼요.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종은 가능하지만 판례 키워드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인들의 사용이면 특별사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차량의 주차장으로 주류사용에 왔다면 특별사용이 맞다. 그러면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허가로 받지 않았다. 그럼 무단점유자 맞다. 도로냐. 형태 소멸이 되어 있지만 형태 소멸만으로 도로가 곡물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느냐. 안 된다. 시효치독으로 법적 지위가 소멸하느냐. 시효치독 대상 아니다. 따라서 도로맞다. 무단점유 관련해서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종 가능성 판례가 긍정하면서 주된 용도와 기능을 판단해 볼 때 회사 주차장으로 주류 이용하고 있더라. 그럼 특별사용. 그럼 허가 필요한데 허가 없다. 무단점유자. 구청장과 관련해서 변상급 부급 권한자. 권한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으로부터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도로가 국가 소유더라도 지금 구청장이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청으로서 관리 권한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상급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다. 적법하냐? 적법하다. 이거는 A급 쟁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특애급입니다. 특애급 물론 작년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 2020년 시험에서 변화사 시험에 강론 문제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강론을 크게 낼 것이냐? 조금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강론에서 큰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해주는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만 좀 덜 중요해요. 고향된 일반 사용은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제가 A급으로 계속해서 찍고 있었는데 다만 신모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작년에 신모의 개변청이 올해 나왔잖아요? 또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변상과 부가처분에 관한 내용 A급으로 반드시 대비합니다. 그리고 조합 조합도 특애급이에요. 조합문제는요. 특애급인데 다만 조합문제는 인과와 관련해서 특애급으로 제가 찍어드린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부인 플러스 자기 명의 처분한 거 쟁점강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172조까지는 시험에 다 나왔어요. 169조 1항 감독청의 통제 있죠. 국가 등에 국가 등에 통제를 해서 169조 1항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직 안 나왔어요. 172조로 나왔지만 울산 북극정장 사건을 떠올리면 돼요. 징계의결 요구를 했는데 그냥 승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사례로 볼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 이거는 조문을 베끼는 연습을 한 번 정도 해봐야 돼요. 16조, 17조 특히 17조 국가 등의 통제 의회에 대한 통제는 나왔지만 단체장에 대한 통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공물이 중요하죠. 공물 공물에 의해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이게 A급이었는데 신문에 나와서 조금 떨어졌지만 도로에 대한 도로조명허가와 변상금 부가처분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공무원법은 사실 거의 나왔어요. 공무원법은 우리 유예 때 너무 크게 물어봤어. 그래서 공무원법이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든데 여기서는 필요적 소청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공물에 하여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경찰법은 좀 간단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조합이죠. 조합. 조합 관련해서는 다 알아둬야 돼요. 얘는 작은 쟁점으로 알아둬야 되겠고 공물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조합이에요. 조합이 1순위. 그 다음에 공물이 2순위입니다. 경찰행정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해주는 내용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건 한 거죠. 현행경지법 2조치로는 기타 공무원의 안정질서를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A. 경찰청장은 사기업 B기업의 작업장을 전가하는 노동자 해산을 위해서 경찰권을 투명하고자 한다. 경찰청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 경찰권 발동의 시험에 나오면요. 첫 번째 쟁점에 나오는 것은 일반 규정. 일반 규정의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서 나온 경찰관 직무집회법 줄여서 경지법 2조치로입니다. 일반적 숙건 규정을 인정할 것이냐. 자, 이것도 쟁점 답안지. 여러분 쟁점 답안지의 답안 분량으로 다 돼 있으니까 쟁점 답안지 TRS에서 나왔죠. 카페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TRS 사이트에 나오는 쟁점 답안지에 나와있는 암기사항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키워드가 잡혀있으니까 주황색 키워드만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문장을 통째로 다 암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반 규정에 인정할 것이냐. 판례는 긍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찰권 행사의 제한 법류로서 제한 법류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소비공책 기억하십니다. 이런 경찰권 행사의 한계로서 여기는 법률유부라면 얘는 법률우위죠. 경찰권 행사의 한계 소비공책 경찰 소극위원칙, 비료원칙, 경찰 공공위원칙, 경찰 책임위원칙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경찰 공공위원칙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얘도 좀 물어보니까 얘가 별 두 개면 얘는 별 하나입니다. 사기업의 공권협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경찰 공공위원칙이에요. 사조수 불가침 또는 파업 중이면 파업 중이면 민사관계 불가침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네요. 일반적 숙건조항을 인정할 것이냐. 판례에 따르면 긍정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느냐. 경찰 공공위원칙에 따라서 사조수, 민사관계 불가한 사람의 원칙이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 공공위원칙의 한계로서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됩니다. 경찰 공공위원칙이라는 건 경찰관 발동은 공공위의 목적으로만 발동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조수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생활 불가침, 사조수 불가침 그리고 민사관계 불가한 사람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원칙일 뿐이고 예외적으로 사회 공공위의 안정질서의 위해를 야기시키면 예외적으로 공권력 발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농성원하면서 안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과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이에요. 앞에 두 개는 일반적 숙건조항의 인정 여부. 두 번째, 경찰과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 공공위원칙 두 개가 문제됐다면 얘는 경찰 책임의 원칙이 있어요. 경찰 책임의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A 공유기획사는 연유를 맞이해서 가수비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고자 계획했어요. 그런데 가수비를 질병을 이유로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관람객들은 환불조처를 요구하면서 A사가 환불을 약속까지 했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홀리걸이 됐네요. 거리를 점거해요. 거리를 점거하고 이제 막 나가네요. 인근 상가에 간파를 떼어서 돌에 바라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체합니다. 경찰상 책임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때는 행위책임자 상태책임자 여러 명이 나오면 경합 이거는 이제 다수화기 다 해야 돼요. 행위책임자는 당연히 지금 직접인가 설치해요. 여기서 유일하게 직접인가 설치합니다. 왜냐면 가수비가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A공용사가 그런 기획을 안 했으면 됐겠죠. 그런데 경찰상 위에는 지금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점거에 직접 인간을 제공하는 자는 관람객이죠. 상태책임은 이 바라케이트를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 관람객입니다. 그런데 간판의 주인은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간판의 주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판 주인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견해 다툼이 있어요. 비유형적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간판 주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경합으로 봤을 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효율이 효율성 비례성을 따질 때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거리를 점검하면 관람객이겠죠. 두 번째는 중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냐 웬만하면 관람객이 될 텐데 관람객이 다 도망가버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인근 상가의 간판 주인에게 간판 가져가게 하고 비용을 나중에 관람객들에게 추징해서 비용을 갚아주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큰 목차 흐름을 봅니다. 시민체육공원 시설 이용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는데 이용의 법적 성질을 보려면 시설이 뭔지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시설의 법적 성질 공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물의 사용관계 유형주의에서 일반 사용 그 중에서도 고향된 일반 사용 얘가 핵심이죠. 얘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쟁점 양립 번호를 붙여줘도 되고 빼도 돼요. 법적 성질의 광학성은 공물이지. 당의 시설의 이용이 강화된 이게 이제 고향된을 한국식 표기로 쓰자는 사람들은 광화란 말을 쓰고 과거에는 고향된 일반 사용이란 말을 썼어요. 법적 성질, 의미, 종료, 일반 논입니다. 이거는 쟁점 답안지에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쟁점 답안지 내용으로 썼습니다. 공공용물이고 인공공물이고 즉 목적,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공공용물 그 다음에 성립 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공물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공물을 사용하는 건 일반 사용이다. 공물의 일반 사용, 의 뭐 이거는 암기되면 쓰면 좋고요. 법적 성질에서는 이런 공물의 일반 사용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것이냐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다. 공물의 설치 변경으로 해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할 때만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는 법률상 이익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게 보통 보면 고향된 일반 사용자의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사적이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평소에 구체적으로 이용했던 자들 또는 생활경제상 밀접관련성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공물의 폐지 변경으로 다툴 수 있는 적어도 법률상 이익은 인정해서 원구적이익은 인정하자는 견해이기 때문에 고향된 일반 사용자들에게만 그러한 일반 사용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단순한 이기 상황이에요. 다 단순한 이기 상황입니다. 증정당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취소행위가 취소행위의 대상이 되느냐 즉 취소행위가 취소행위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갑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자의 목적의 사용 허가죠. 취소행위의 접합성 나중에 보면 취소가 철회여서 철회의 접합성입니다.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 국립도서관이 뭔지 보고 목적의 사용 허가를 보면 목적의 사용 이건 쟁점 답안이 있는 거 암기하세요. A급이니까 특A급입니다. 특 신문에서 출제가 됐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취소는 철회다. 그러면 철회의 적법성에 의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성 그리고 제한법리로서 이익형량까지 해준다. 이건 전용적인 목차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보시면 행정자의 공법관계인지 행정자의 목적의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 문제가 되고 취소행위의 접합성과 관련해서 이게 광학성 철회인지 광학성 직권 취소가 철회인 그 자체가 행정행위예요. 맞다면 한계를 준서했는지 마지막 이익형량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안풀이는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제가 냈던 건데 신문에서 나와서 우리 제자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써있는 내용은 쟁점 다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그대로 암기하시고 사안풀서 받은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성 철회인지 후발적 사전만 찾으면 돼요. 법적 근거 필요하냐 본천문 권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의 취소는 법률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논의 실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개를 보면 여기는 근거가 있어요. 따라서 근거가 필요한지 자체가 논의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제안서에 이런 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익형량만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취소 즉 철회인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에서 뭐가 더 큰지 봐서 판단을 해줍니다. 주차의 인도 부분의 법적 성질은 도로니까 인도도 도로의 일부예요. 도로는 대표적인 인공 공물이죠. 공공용물 성립 과정을 볼 때 인공 그 다음에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공공용물 성립 요건 형태 요건도 필요하고 의사 요건도 필요하다. 공용 계시죠. 형태 소멸만으로 공물이 소멸하느냐 판렛다는 부정 시어치득 인정하느냐 판렛다는 부정 적어도 묵지적 공용폐지 의사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례강의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례 위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11월 29일 쟁점 한 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부분의 사용강의는 특별 사용이고 일반 사용과 병용 또는 병존 가능성이 있느냐 판례는 긍정 병존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일반 사용으로 볼지 특별 사용으로 볼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 권한은 부과 대상자는 무단첨유자예요.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부과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써있습니다. 단순한 게 사항이에요. 지금 강론 사례가 이런 사례가 거의 처음인 분들은 밑줄 그어져 있는 판례하고 소결만 쓰세요. 학살 같은 거 쓰려고 하면 지금 너무 늦으니까 판례하고 소결만 쓰고 쟁점만 확인합니다. 뭘 쓴다? 쟁점 이름 판례 소결 3단계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일단은 내용은 다 넣어줬지만 거의 판례나 소결 같은 데만 밑줄을 그어놨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 숙관조항 인정 여부 다른 거 필요 없이 판례 소결 이렇게만 딱 쓰세요. 경찰관 활동의 한 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경찰 공무원 측에 해당되니까 곧바로 소결 경찰 공무원 원칙에 따라서 경찰관 발동을 할 수는 없으나 사회 공무원의 안정 질서와 위해를 이야기했다면 경찰 공무원 원칙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그어준 거 위주로만 암기를 해주세요. 경찰관 발동에 한 개에서 경찰 책임의 원칙이 나면 행위 책임자 상태 책임자 행위 책임자 상태 책임자 경합 이 세 개는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발동해야 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론은 쟁점 답안지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말했던 169조 1항 단수하 해당 여부인데 이건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것하고 이것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내용은 첫 번째 자치사무인지 자치사무으면서 보통 재량일텐데 재량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런 재량일탈 남용이 169조 1항 단서 법령 위반에 포함되는지 이걸로 가면 됩니다. 예를 보세요. 도지사 갑은 근무기용 확립 차원에서 A도 내 근무지 이탈에 관한 지침을 하다랬어요. 그런데 K도 YC의 공무원 A가 근무 시간에 자료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갑은 도지사죠. 시장 을에게 A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을은 시장이죠. 근무 성지에 양호한 것을 이유로 A에 대해서 승진임용 처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승진임용 처분을 하는데 이런 승진임용의 사무의 성질은 부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하기 때문에 자치사무입니다. 고도의 인사자령이 인정되죠. 그런데 일탈남용을 어떻게 찾아요? 상급감독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승진을 시켜요. 그러면 적어도 고도의 인사자령은 인정되지만 일탈남용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의뢰 승진임용 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 가능성 즉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느냐 169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써주라는 얘기에요.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에 갑의에서 취소된 경우 의뢰 일을 다툴 수 있느냐 이건 169조 2항인데 쟁점 남아져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소송의 성질 견해 다툼이 있지만 특수한 항구소송 견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에 따라서 기관소송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소송의 대상 시장명령은 안 된다는 거 선택에 많이 나오죠. 뭐 이런 내용 쭉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알아 놓으세요. 목차도 좀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앞에서 다 한 번씩 다룬 거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명 . . .. .